올해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선보인 신약들은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며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신약 기술 수출이 잇따라 이뤄지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관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요. 어떤 K-신약들이 글로벌 무대를 누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탁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국산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 계약은 총 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건 더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총 계약 규모는 비공개 계약을 제외해도 약 7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습니다. 기술 수출 건수, 계약 규모 모두 지난해보다 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종근당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맺은 샤르코 마이투수병 신약 후보 물질 CKD510 기술 수출 계약으로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장벽으로 일클어지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신약도 올해 두 개 탄생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 시멜러 램시마의 피아주사 제형 진펜트라와 쥐신혹시자의 혈액 제재인 알리글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FDA 허가를 받은 신약들이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는 2020년 출시 첫 해 127억 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억 4,85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93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연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약이라는 파급력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갖추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에서 그간 굉장히 어렵게 진출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파급력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2023년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선보인 신약들이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더 많은 K-신약들이 해외로 진출해 올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탁지훈입니다.